안녕하세요. 로크뮤직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팝업 툴박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팝업 툴박스에 관련된 내용은 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간단한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잘 모르는 분들께는 좀 유용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. 팝업 툴박스라는 것은 별건 아니고요. 사실은 큐베이스를 기본적으로 설치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되어 있는 그 기능이죠. 뭐냐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요. 이렇게 툴박스가 뜨는 요거를 팝업 툴박스라고 얘기를 합니다. 제가 큐베이스 1 시절부터 써왔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팝업 툴박스가 기본 세팅으로 들어간 게 큐베이스 5부터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사람들이 이전 프로그램을 쓰던 분들은 굉장히 불편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. 근데 요즘에 큐베이스를 처음 접하고 이제 막 배워가는 단계에 있는 분들은 이 팝업 툴박스라는 게 없다가 생긴 기능이 아닌 그냥 처음부터 있었던 기능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. 이 영상에서 이 팝업 툴박스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떤 옵션이라기보다는 저는 무조건 체크 해제하고 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간단합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프리퍼런스 뭔가 설정 바꾸는 거 프리퍼런스 있고요. 그동안 굉장히 많은 내용을 좀 다뤘죠. 프리퍼런스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미리 선택을 해놨는데요. 에디팅 항목에 보시면 밑에 쭉 보시면 툴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. 툴스 항목에서 바로 보여요. 팝업 툴박스 온 라이트 클릭 바로 보이시죠?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제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. 그럼 이게 왜 유용하느냐?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. 아까 전에는 오른쪽 클릭하면 그냥 툴박스가 나왔죠? 기본적으로 툴박스는 이 윗부분에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단축키를 이렇게 여기 보시면 제가 단축키를 누르고 있어요. 익숙해지면 단축키를 다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른쪽을 클릭해서 툴박스를 여는 거는 아주 처음 배우는 분들이나 쓰는 그런 기능이에요. 근데 사실은 전혀 필요치 않은 불필요한 어떤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 큐베이스 이 회사는 그걸 기본 기능으로 넣었는지 모르겠네요. 어쨌든 체크를 해제하시면요. 오른쪽 클릭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렇게 메뉴가 나옵니다. 메뉴가 나오고요. 이 메뉴가 5 때에 비해서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인 10 버전에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. 뭔가 요약 정리가 되었다 그래야 되나요? 좀 그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약간 좀 이렇게 주룩 밑으로 나왔다면은 지금 10 버전 되면서는 굉장히 요약 정리로 나왔고요. 제가 트랙을 일부러 두 개 미리 넣어놓은 이유는 하나는 오디오 트랙이고 하나는 미디 트랙 지금 정확히는 인스트루먼트 트랙이지만 어쨌든 미디가 찍혀있죠. 그 두 개를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요. 오디오 트랙에 대해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오디오 트랙을 제어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집니다. 정확히 얘기하면은 여기에 오디오에 있는 내용들을 바로 그 파형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 트랙에 바로바로 제어할 수 있게 어떤 이벤트들을 바로 오른쪽 클릭해서 제어할 수 있게 바로바로 나옵니다. 굉장히 유용해요. 미디나 오디오나 어쨌든 큐베이스를 좀 쓰시다 보면은 이 기능을 앞으로 굉장히 많이 쓰시게 될 겁니다. 더구나 툴박스가 따로 필요 없이 툴이 그대로 또 나오죠. 친절하게 단축키까지 설명이 돼요. 굉장히 유용하고요. 미디 이벤트 트랙에서 한번 오르쳐 클릭하시면 또 미디에 관련된 내용 이 부분은 여기 있는 미디 여기에 있는 내용들 여기에 있는 걸로 이 오르쳐 클릭을 하면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차차 앞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여기에 있는 기능 중에 굉장히 우리가 자주 쓰면 좋을 것 같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 여기 많이 모여 있어요. 그거를 영상으로 하나씩 하나씩 떼가지고 간단하게 다뤄볼 예정이거든요. 앞으로의 영상을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. 큐베이스를 좀 원활히 쓰시다 보면은 이 오른쪽 클릭해서 이렇게 메뉴를 보면서 작업할 일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무조건 팝업 툴박스를 해제하고 쓰시길 권해드립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.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꿀팁으로 만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루프 뮤직이었습니다.